어 뭐야 이거 어? 어 내 체력이 정돈 아 잘 잤다 야 뭐 우리 집어 아 맞다 나 메이플 세계에 빠졌지 뭐야 이거 뭐야 누우세요? 에이씨 깜짝이야 아 나 맞다 나 메이플 세계에 빠졌었지 아 주니어발록이 이 마을을 쳐다보고 내가 걔를 잡아야지만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아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저씨한테 가봐야겠다 저기 아저씨 전부 어떻게 해요 이제 엥? 왜 노시냐? 잘 잤는가 자네 잘 잤사연 이제 다시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네 자네에겐 무기를 주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갑옷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 갑옷 오오오오오 그래서 자네를 위해 준비했다네 이거 말하는거구나 오 이거 입어야겠다 헤헤헤 랄랄랄랄랄랄라 와 메이플 소리 초보좌 복장 세트다 오오오 그 몬스터를 잡아서 세가지 재료를 구해오게나 그러면 자네에게 피 구구구구가 될 수 있는 체력갑옷을 만들어준다고? 어 진짜? 우선 우리 마을 강에 살고 있는 엘리게이터를 무찔러 오게 아아 아까 전에 저기서 내가 걸었을때 잡았던 그 엘리... 아니 잡았던 일을 걸었을때 봤던 엘리게이터 말하는거구나? 오케이 알겠습니다. 갔다오겠습니다 아저씨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 잡고 또 두 마리 더 잡아야지 나에게 체력 99999 되는 갑옷을 주는거구나 좋아아어 빨리 잡고 주니어발록도 잡고 빨리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겠다 으흠 어디? 저기있다 야! 야 인마 일로와봐! 일로와봐! 일로와봐 일로와봐! 엘리게이터 쫄았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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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쫀건 아니고 모르겠다! 뭐야 아 맞다 이거 데미지 구구구였지? 아 맞다 깜빡했네 에에에에에에에에 아무튼 악어 가죽을 얻었어요 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빨리 아저씨한테 가야겠다 아저씨!bet guy 아저씨 아저씨 제가 악어 가죽을 구해줬어요 예에에에에에에에 어 여기다 허어어 새로운 갑옷이다 어어책다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? 오 빨리 구해왔구만! 잘했다네 생각보다 빠르게 갑옷을 만들 수 있겠구만 이제는 저기 산 위쪽에는 푸른색 머쉬룸을 잡으라고? 호호호호 일단 이거 넣어놓고 버리자 그래도 내가 이 앱솔 무기로 머쉬룸을 잡았으니까 푸른색 머쉬룸은 뭐 탁탁탁탁 치면 죽겠지 뭐 거딱게 아저씨 예헤이 빨리 갔다야겠다 저기 산쪽 위쪽에 머쉬룸이 있다는거구나 오케이 빨리 가보자 예헤이 아 머쉬룸이 어딨다는거지 푸른색 머쉬룸 아니 흔참을 돌아다녔는데 보일지가 않네 돼지야 너 어딘줄 아니? 하긴 알리가 없지 빨리 가야겠다 좀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다보면 나오지 않을까? 음 어디쯤에 있을까? 여기있나? 머쉬룸 아저씨 푸른색 머쉬룸 아저씨 제가 아저씨 사냥하러 왔는데 어디있으신가요? 아 어디있나? 어어어어 에헥 저기있다 헤엑 엑 뭐 저렇게 크냐 어허 헉 멀봐 이자씨가 거기다 헷헥 버려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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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Rocket 머쉬룸을 잡고 한 마리를 더 잡으면 드디어 날개도 무적의 갑옷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? 좋아 일단은 멀리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괜히 막 다가갔다가 죽으면 안되니까 얼굴 한번 볼까? 우와 되게 포동포동하게 생겼네 이 자식 포동이 포동이 자식이잖아 포동이 자식 포동아! 우와 이 징그런거 보세요 이거? 지금 메롱한거야 나한테 이 자식이 나한테 메롱을 해? 짜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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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짜 짜 짜 짜 어어 어 뭐지 이거? 어 블루하트? 어 푸른색 머쉬룸 잡으니까 이런게 나오네 좋아 이거 빨리 아저씨한테 갖다줘야겠다 아저씨! 제가 푸른색 머쉬룸을 잡았어요 이거 열어여 어 좋아 잘했다네 이젠 마지막이라네 눈덩힌 설산에 살고있는 다크에티를 잡아오게 다크에티요? 나 잡을 수 있겠지 모르겠다 잡을 수 있겠지 뭐 자 어 어 한 번 입어볼까? 우와 우와 오 완전 멋있는데? 오 좋아 이걸로 다크에티를 한 번 잡아볼게요 아저씨 눈덩힌 설산이라 했지? 자 이거 버리고 철깐만 버려야겠다 그냥 아 맞다 이거 불어서 넣어주고 오케이 좋아 가보자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다크에티만 잡으면 끝이다 이제 헤헷 내가 본 짱 멋있지 아 근데 여기 설산인데 다크에티가 어디 있을까? 음 여기 주변인 것 같긴 한데 어딨지? 아 한 번 계속 돌아다녀봐야겠다 어디 있을까 다크에티야 음흠ird 어디 있을까 다크에티야 아 Fil здесь 다크에티야 내가 없애주게 빨리 나와줄래 musk 어 lovely 저기 저 거대한 것 설마 다크에티야? bathing 어떻게 그단 말이야? 잡을 수 있을까? 어떡하지? 잡을 수 있나? 일단,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멋있는 갑옷도 있고 어? 우스박질 센 어? 무기도 있단 말이야 좋아 가보자 안 무서워 덤벼 덤벼 다크에티! 내가 널 잡고 마지막 갑옷을 만들겠다! 짜아악! 죽을뻔했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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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내려와 쫄았냐? 나한테 쫄았냐 지금? 이 자식 치지마 치지마 거기 높은데도 치는게 어딨어? 아아 야 잡았다! 어? 아...아음 얘들이... tempo 어? 어? 뭔가 심장같은거가 없어 아 좋아 이걸 가지고 가면 갑옷을 만들 수 있는거야 좋아 빨리 가야겠다 예~~ 아저씨... 저 왔어요 마지막걸 얻고 왔어요 어 책이다 뭐지 오 고생했다 내 자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템을 나에게 주게 이거 말씀하신건가? 여기있어요 됐나 이제? 자 이게 내가 만드신 최고의 갑옷일세 이 갑옷을 입고 주니어발로꺼 싸워주게 어 뒤에 어 무슨일이지? 어 빨리 이거 이거 입어야겠다 빨리 어 이거 빨리 입어야겠어 벗고 어 뭐야 이거 어? 어 내 체력이? 이 정도면 주니어발로 잡을 수 있겠구만 일루와 어 어 어 아 주니어발로 못 싸우는데?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오라고 빠앗 빠앗 치 치지마아 따 치지마 이 자식이 일루와 주니어발로 내려와 싸우라고 그렇게 치사하게 싸우지 말고 가까이 가야될다 이 이야 주니어발로 죽어라 주니어발로 오케이 따아아 잡았다 아 주니어발로 잡았어 아 아 아 무찔렀다 아 고맙네 주니어발로 무찌르자 우리 우물에 있는 차원의 문이 생겼다고? 이제 몰래시기로 돌아가라고?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전 집으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 모두들 얍 살려줘 벌개 아 또 앞집으로 떨어졌잖아 아 뭐하는데 여기 다 막혀있네 죄송합니다 앞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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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니 랩룸집이지 아까만 다시 돌아왔다 행복한 우리집 다시는 게임 안할거야 안녕 akin 아 딴 pause 트움 아 아 아 감사합니다.